미친 너희네 왜? 진짜로 고소하니까 쫄리니? 나 입 다물어 남은 손가락 다 꺾기 전에 지금 들으셨죠? 네? 저 플루티스트거든요 이거 살해협박 아니에요? 야! 너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right now, 어? 웬만하면 사과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합의 안 되면 기소되실 텐데 벌금 전과도 전과거든요 흠? 얘 이미 전과 있어요? 그것도 폭행 전과 두 번이나 아, 그뿐인 줄 아세요? 얘 몸도 팔아요 야, 너 그 과다니니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내가 지금 여기서 다 까봐? 이 과다니니 너네 아빠한테 받은 거야 뭐? 불쌍해서 어쩌냐, 너네 엄마 죄송하세요 야, 미치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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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잖아, 젤 잡아요 고마워 그래서